안녕하세요. 평신도포럼 아홉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은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들어보고 그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또 스스로 조금 하시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현재 숙명여대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문화평론가이시며 또한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지평에 대해서 특히 평신도로서 어떻게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길을 보여주실지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태식입니다. 현재 성공의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사회를 맡은 인연은 왜 맡게 되었냐면 제가 영화평을 좀 영화에 대한 글을 좀 여기저기 쓰고 그래서 문화에 좀 아는 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아주 될 거라고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교수님이 자신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더 보완으로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문화 강연을 해달라는 걸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 어른들 대상으로 짧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제 깜냥이는 맞지 않는 제 선생님들, 제가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될 존경하는 분들의 찬양도 듣고 그래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신학적인 어프로치 아니면 교리적인 거 아니면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문화 쪽으로 조회가 있으시니까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 종교개혁, 우리 성경은 언어의 종교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번역된 것이 다 민족 언어가 됐어요. 위클리프가, 위클리프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다는 걸로 해서 죽고 또 무덤에 있었는데 그걸 파헤쳐서 다시 한번 화형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얀후스 있지 않습니까? 얀후스. 체코 프라하 출신인데 베멘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또 화형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이 또 체코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그렇고 그런 어떤 최초의 자기 모국어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이 민족어를 만드는데 문화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지 민족시대와 그걸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과 언어학에서 종교개혁은 엄청난 영향을 했다. 두 번째는 이 쿠텐베르크, 비텐베르크에서 이게 95개조 반박문이 나왔을 때 그거 이제 문짝에다 이렇게 종이를, 원래 나무문이었죠? 지금은 청동으로 바뀌었는데 나무문에다 박아서 루터는 그게 삽시간에 퍼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때 바로 인쇄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시에 퍼지고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퍼질 만큼 그리고 그 인쇄술과 더불어서 성경이 또 미디어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이에요? 음악? 그런데 우리는 음악을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루터 이전의 음악은 그레고리안 찬티였죠. 함부로 음악에다가 아까 성가를 너무 멋있게 아주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들어가는 단어가 제한이 돼 있고 그로리아, 아아, 아아, 아멘 화음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루터가 이제 아주 쉬운 양식으로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야 Ein festebruch ist unser Gott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성이다. 그때 우리는 교황의 우리가 아니죠. 교황층이 아니라 정말 일대일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해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음악을 아주 간단하게 지은 거죠. A 하고 A 다시로 나오고 똑같이 나온 다음에 C로 나오다가 A 다시 다시 로 나오는 이런 간단한 양식들의 노래가 계속 퍼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140년 이후에 루터가 죽으니 정확히 140년 이후에 누구한테 태어납니까? 바하가 태어납니다 바하가 바하가 루터교의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루터교의 출신이고 그리고 성년이 돼서 아까 지휘를 하듯이 지휘를 하면서 매주마다 칸타타를 만들죠 그래서 600여곡을 갖다가 1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또 엄청난 창발성, 창의성을 이렇게 열어준 거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독재적 어밥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언어학, 출판 미디어학, 음악 또 미술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루터 그러면 1517년만 생각하는데 그 바로 루터의 거의 비슷한 시대가 세익스피어예요 세익스피어고 그 뒤에 데카르트가 성찰 쓰는 것이 그것인지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이어집니다 루터가 있고 나서 르네상스의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신과 북유럽 신화만 그리던 그림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으로 내려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그거와 더 나가서 이른바 장르페인팅이라고 풍요화가 나오거든요 장르페인팅, 풍요화는 시민사회가 일어나면서 다 전세계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이 풍속화인데요 이른바 성경을 개인적으로 라틴어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으로 읽은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밀레 그리고 정말 기독교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빈센트 방고호 정말 빈센트 방고호의 그림들이 사마리아, 구사마리탄이라든지 그런 아주 온몸으로 피로 그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언어도 라틴어에서 번역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이 그 사이에 교회만 갖고 있었던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앙의 우선권 같은 것을 평신도들이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지평이 넓어졌다 하는 점에서 특별히 문화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 텐데요 이제 윤동주 얘기입니다 윤동주 얘기에서 교수님은 특별히 이거를 잔혹한 낙관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동주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윤동주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까지 이렇게 한번 광범위하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잔혹한 낙관주의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루터를 얘기했으니까 루터와 윤동주의 이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루터하고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라고 또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좀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다 둘 다 둘 다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는데 슈바이처 같은 거죠 부잣집 아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창의성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에서 출발을 해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는 내 몸처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하측민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런데 귀족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내 몸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은 뭐냐면 어떤 교황과 거기 절대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돈을 넣어야지 우리 부모까지도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죽었던 부모의 영혼이 지옥에서 피용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던 이런 의식들을 깨우쳐준 거죠 너라는 존재가 일대일로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키에르키고라한테 이어지지 않습니까? 단독자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죠 싱귤레러티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한 개인, 개인이 얼마나 정확히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야지 자기 자신을 키워야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거기부터 출발해서 잔혹한 낙관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래를 제가 하나 좀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윤동주에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라는 시가 있는데 보통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야지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자야지 나무가 자는데 윤동주는 거꾸로 생각한 거죠 굉장히 성서적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자그마한 존재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윤동주는 그걸 나라는 나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직업을 많이 만든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을 많이 만들어서 이름이 아마 스티븐 잡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삶 자체가 변드렸다고요 한 살 때 버림받아 가지고 양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자그마한 존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게 중세의 끝이 그거거든요 바로 지금까지 모든 중세형 인간은 내가 노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영주의 노예다 그런데 중세와 근대로 구별시키는 것은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내 멋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동주의 나무라는 것은 네 줄짜리 시지만 그의 모든 신앙이 또 들어가 있는 시간인가 싶어서 제가 좀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잔혹한 낙관주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우우...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타올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꼭 옛날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딜론을 뵙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기타 부르면서 하모니카도 하는 곡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한 거 이런 걸 해서 아주 오늘 여태까지도 좋았지만 오늘 특별히 아주 재미있는 평신도 포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잔혹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혹한 낙관주의하고 비겁한 낙관주의가 있거든요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어떤 얘기냐면요 세물버켓에 우리 제가 교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교수님 세물버켓에 고도를 기다리며 웨이팅 고토 있죠? 웨이팅 고토라고 고도를 기다리며 보면은 고도가 안 와요 1, 2차 세계대전 끝난다 고도가 안 오는데 고도는 이제 희망이죠 호프능이라고 우리가 유륙의 몰트만 얘기했던 호프능이에요 오시는 하나님 근데 안 와요 2차 세계대전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 연극 보시면요 배우가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계속 앉아서 고도를 기다려요 아 고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나요? 어? 안녕하세요? 아 고도가 아니래 고도는 줄 알았더니 어? 저 지금 고도 아닌가? 고도 아니래 이러거든요 고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은 고도가 안 오는데 어떡하지? 구두꾼이나 묵지에 구두꾼 묵어요 또 풀러요 자네는 나도 구두꾼 묵지에 구두꾼 풀러요 연극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나? 저 배우들 둘이 구두꾼 풀렀다 묶었다 풀렀다 묶었다 그걸 1시간만 정도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오지 않는 희망을 잔혹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에 얘기할 시가 새로운 길이라는 윤동주의 시인데요 윤동주는 38학번입니다 우리가 외울 때 그냥 윤동주는 38산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1917년생인데 윤동주는 1938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8년 4월 6일날 들어갔는데 38년 3월 3일날 두 가지 교육 훈령이 청덕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하나는 조선어 사용금지 조선어 교육금지입니다 그리고 조선어는 그때부터 수위과목이 돼요 그때부터 친일시가 나옵니다 제가 쓴 일본어 친일시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일본어로 친일시의 친일문학이 38년부터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것이 보네포가 얘기했던 비겁한 낙관주의죠 보네포는 비겁한 낙관주의라는 말을 쓴 적은 없는데 일기에 옥중서신의 낙관주의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비겁한 사람들이 기회가 됐다 히틀러 시대가 오면 튕겨나가서 와 우리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그냥 그 헛된 낙관에 빠지는 거죠 헛된 희망에 빠지고 우리 시대도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친일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천황시대가 오면서 야 이제 궁극주의 시대다 야 독재 시대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국정노노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다 해가지고 그분들은 비겁한 낙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잔혹한 낙관주에 빠지면 고생해요 그 당시에 진짜 몸을 버린 사람들은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지하 전세방에서 하면서 병 걸려서 친구들이 돈 모아서 살려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독립투사들이나 그래서 오지 않는 고터처럼 낙관주의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잔혹한 거거든요 크루얼 옵티미즘입니다 크루얼 옵티미즘 잔혹한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언자들은요 다 잔혹한 낙관주의자 같아요 크루얼 옵티미스트 예수님도 그런 것 같고 오지 않는 이사야 엘리야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동주는 잔혹한 낙관주의자였고 그래서 윤동주가 가졌던 시에 보면 다 잔혹한 낙관주예요 윤동주는요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했어요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고 별의 눈 밤 보면 10년에 보면은 내 이름 묻힌 그 언덕 위에 이름자를 내 이름자 석자를 언덕에 묻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게 이제 그 창시개명 하기 전에 그 자기 이름을 다 이제 없애야 되니까 11월 11월 5일 날 쓴 시에요 그게 별의 눈 밤 창시개명이 10월 달부터 창시개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이제 없어지는 그 아픔을 별의 눈 밤에 보면 일곱 번이 나와요 일곱 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윤동주가 그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내 이름이 괴로워하는 거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십자가라는 시 보면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다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처럼을 한행으로 쓰거든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그리고 나에게도 모가지를 드리고 피를 흘리우려다 이런 다짐이 있고요 윤동주는 마치 세미얼 버킷의 고도를 기다리면서 구두 끊는 것을 그는 그렇게 끊임없이 숨어있는 희망을 가지고 시에다 쓰면서 그 오랜 기간을 견디다가 마지막에 정말 그 그 몰락을 하죠 내가 죽어서 지금껏 살아서 백주년이 됐는데 지금 윤동주가 태어난 1917년이 딱 루터가 종교개혁한 1917년 10월 17일에 400년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400주년 지난 다음에 마치 이 땅에 나 대신 좀 종교개혁 좀 해줘 그런 부탁을 하듯이 윤동주가 태어난 거죠 윤동주는 그 삶을 통해서 위대한 몰락을 하고 또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죽음을 해서 그 죽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시에서 늘 그렇게 잔혹한 낙관주의 미학이 모든 시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명쾌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동주에 대해서 저도 좀 시도 읽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자신에 대한 성찰을 어떻게 해나가는 거를 개념을 딱 잡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잔혹한 낙관주의라고 하니까 아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루터 시대에 보였던 것과 지금의 마침 17년 같은 공통점도 찾아내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동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윤동주의 생애와 또 그분의 시세계 또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혹시 그 동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물론 보셨겠죠 그 그러니까 이제 윤동주의 생애를 쭉 엮은 뭐 이제 자서전이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도 영화 한 1시간 반 2시간이 훨씬 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윤동주의 동주라는 영화 이준익 감독이 만든 그 영화를 보면은 윤동주가 스스로 고뇌하는 모습 뭐 이런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본 형사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덕분에 윤동주를 저쪽 그 어디야 비석에 숨어있는 어디 박제된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으로 내 앞으로 딱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전 봐서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영화를 보시면서 윤동주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영화를 또 한 번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검색하시면 영화 동주와 윤동주 아우라라고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윤동주 글을 보면요 노동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해바라기 얼굴이라는 듯이 보면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면 일터에 간다가 아니라 원문 보면 공장에 간다로 써 있어요 여성 공장 노동자를 얘기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시라는 산문에 보면 건설의 사도 복선철도 노동자에 대해서 길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연구를 안 하죠 그 당시 복선철도는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39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철도를 다 복선으로 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철도를 깔면은 그 철도 까는 지역의 땅을 거의 강제로 몰수를 하고 그 철도를 맨 처음에 깔 때는 분사를 동원하다가 힘이 모자르니까 그 지역의 아버지, 아들들을 그냥 강제로 노동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굉장히 그 철도 공사 복선철도 공사 반대 대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윤동주는 그런 사람을 문제적 개인 프로블레메틱 퍼센으로 등장인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작품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윤동주 스크랩을 보면 심한 스크랩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사 문제 그냥 토지 문제 민족 문제 무슨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것까지 스크랩돼 있어요 윤동주는 영화에서 보듯이 강하늘 씨가 연기하듯이 강하늘 씨가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는데 보면은 윤동주는 굉장히 보면은 자기 마음에 굉장히 굳센 자부심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영화에서 그 윤동주의 모습이 너무 좀 연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거의 다 그 윤동주가 얘기하시는 그 큰 이야기는 영화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잔혹한 낙관주의 하면서 윤동주가 잔혹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또 신앙이 들어간 시 한편을 제가 소개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시인데요 이 글을 쓴 게 38년 5월 6일이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8년 3월 3일부터 금지되면서 수업이 없어지고 한국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그 벌칙 카드를 주고 2학기 때부터는 조선총독부에서 뺨따기를 때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뺨따기를 맞았던 작가들의 그 사무집이 많이 증언이 나와 있어요 자이니티 김시종이라든지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제주도에서 한국말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뺨따기 때문에 시종아 조선에서 살다라는 그 녹색평론이라는 출판사의 그 책에도 나옵니다 이놈아 너 한글 쓰면 이제 취직도 못하고 상급학교 취직도 못해 이제 한글 시대는 끝났어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39년에 시인 고은이 입학했을 때는 한글이 완전히 없어져서 많이 보라는 시집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머슴 대기리엔테 기영린 디귤리어를 배웠다 릴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릴케도 독일어밖에 배울 수가 없었어요 배멘어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본어부터 배웠다고 고은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 시대인데 윤동준은 모두가 친해졌을 때 새로운 길을 씁니다 고은혜의 얘기가 많이 받아들이시는 잔인 이슈ira 상 augmen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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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당히 오늘 입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접근을 물론 한 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 문화라는 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만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보금선가 또 경연대회도 열리고 있고 또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잘 몰라요 마음이 강패가 또는 마음이 강패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문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외부로 나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파생력이 갈 수 있는지 소통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도 소통의 문제가 생기지만 요즘 교회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요가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면 요가는 시체 단련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 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 그 소통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마침 이제 윤동주 얘기를 함으로써 윤동주의 시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영화라든가 이걸 통해서 소통의 아주 모범적인 예가 보여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문화의 간섭현상 이거를 어떻게 소통의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인가 이게 종교개혁 얘기를 계속하니까 우리가 중세형 인간을 아직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중세형 인간이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중세라는 것은 시대 구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구분입니다 에리프롬이 얘기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보면 오장에 보면 히틀러를 따르는 인간들은 중세형 인간이라는 거죠 히틀러를 신으로 모시는 인간들 아직도 자기 자신을 노예로 얘기하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게 사실은 의사소통이거든요 삶 자체가 의사소통입니다 먹는 거 빼놓고는 대화하는 것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교회 내부의 의사소통, 교회와 외부사회의 의사소통 그래서 저는 언어의 개토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언어의 개토화병에 걸렸다 해서 어느 책에다 쓴 적이 있습니다 개토화 언어 그러니까 우리만이 언어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 신학자들 모이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종말론적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우리만 쓰는 언어를 쓰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의사소통에는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듣기라고 하거든요 듣기라고 듣기가 끝나면 말할 줄 알아요 그다음에 말할 줄 알면 읽기 시작해요 읽기 끝나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인간 존재로서 사회화라는 것이죠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사회화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경청하고 또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고 자기 의견을 작년에 정말 아쉬운 일인데 비참한 일이 지도자라는 분이 듣지 못하고 이걸 못해서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고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말을 못하고 또 읽지를 않고 또 자기 의견을 쓰지 못해가지고 최아무개라는 여자분한테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집에서나 교회에서 이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 본편은 뭐냐면요 듣는 사람만 만들어요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토론하고 근데 모든 고전들이 플라톤의 향연, 크리톤 이거 다 변명? 이거 다 대화록이에요 근데 성경 대화록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이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웃은 네이버예요? 네이버 닷컴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비유를 얘기해주세요 네이버 닷컴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들리는 사람을 구해줬다 근데 학자는 지나가고 종교관 지나가는데 이태원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기지촌에서 태어난 사마리아가 이 사람이 지저분한 튀기가 이걸 구해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구해줬는데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위장이 찢어지다 고통에서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웃이다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걸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됐지만 원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위장이 찢어지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이렇게 대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 듣는 거에 그냥 신중하고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예를 좀 얘기를 하자면 큰 대교회였는데요 저보고 오후에 배웠는데 도스트옙스키를 해달라고 그래요 유동주도 했고 근데 그 다음에 태백산맥을 읽었던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민심사를 읽었던 교회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피케티 자본론 21세기 자본론이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두 달에 한 번씩 교인 중에서 전공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 목사님이 아 태백산맥 재밌네요 그러면 막 대화를 해요 아 그러면 집사님 한 분이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하대친이 염상진이 빨치산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 빨치산이었네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 아 그분들은 기도를 하는 성령은 없었죠 뭐 이러면서 대화를 오고 가는데 그 사이에서 태백산맥이라는 고난의 역사가 400년간의 이집트에서 있었고 가데스바나 시네아 반도를 헤매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백산맥을 있었던 해방공간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고난을 받았구나 그런 걸 체험하게 돼요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들 그런 것들이 좀 교회 내에서 좀 있어야지 않는가 더 나가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지가복음이에요 지가복음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발음이 이상해져요 쉬 쉬합니다 쉬쉬 뭐 뱀이 막 쉬 쉬어 쉬어 뭐 뱀이 막 예배당에 뱀이 기어가는 것 같아 저는 막 고등학교 때는 저도 막 쉬어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막 오금이 떨려요 왜 저러지 보면은 마치 샤먼의 그 주수를 언어의 기법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아 그래서 의사소통을 일상 언어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용도 시인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말씀에 성경 말씀에 밑줄 치지 말고 생활에 밑줄 치자라는 구절을 썼죠 근데 제 스승 박두진 교수님의 시인이 장로님을 하시다가 서른여섯 살 때 교회 분쟁을 보시고 그만두시고 평생 평신도로 사시거든요 제가 이제 첫날에 가시면 돌아가셨지만 김선생 성경 읽나 시 쓰는 사람은 아가서 달달 외워야 돼 근데 절대로 시에다 글에다가 은총 성령 이런 단어 쓰지마 그거는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고 그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그런 얘기는 바리세인이나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야 자비, 성령 이러고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그렇게 연탄도 나르고 그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독거노인 가서 반찬 나눠주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못하다 들을 성령, 자비 이런 얘기를 외부에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듣기만 되어 있는 중세형 인간들이 양성되지 않을까 읽기도 웬 금서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니엘서 1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모든 책을 읽었다고 나오거든요 All kinds of literature He can understand all view 모든 비전과 이런 걸 하나님이 God gave the knowledge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책을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불교책도 읽고 그 다니엘서 12장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 비유나 이런 게 중동지역 비유, 종교 언어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불교책 이런 거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3개국어로 쓴 건데 다니엘이 그래서 읽기도 좀 우리가 좀 넓게 읽고 교회에서 그건 소화시킬 만한 영적인 비판 능력을 키워주면 되는 거죠 이 책은 잘못됐구나 그걸 안 하고 에이지병의 환자들을 만든다고 교회에서 에이지는 AIDS죠 그 약자가 뭐냐면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면역성이 없어서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에이지니 뭐니? 모차르트 음악에도 악마가 했다 모해도 악마가 했다 온갖 겁쟁이 중세형 인간을 만드는 게 오늘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사회에서 목사가 뭘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습을 몇 번씩 해도 이게 예배당이 아니라 막 골빈당이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예배당이 아니다 백화점이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아닌데 작가로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교회 방송이 그런 거 나오고 손해야 제 선배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방송 같은데 나가지 마 손해야 교회를 그렇게까지 봅니다 아주 중세적인 골빈당의 떼바보들 모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키에르 케고를 얘기했던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회자들이 인도를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설교 공간 그리고 외부에서 얘기할 때도 너무 쉽게 우리를 갖다가 표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나 자비나 이런 어려운 단어보다도 편안히 아까 윤동주가 썼듯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그리고 그것의 행동이 서시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랑하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학은 플라톤의 향연 이후에 쓴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그냥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대요 호모사케리에요 완전히 죽어가는 재물들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별을 해놓은 마음으로 그냥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노래 부르듯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사소통의 마음들을 교회에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밤새 얘기해도 너무나 재치있으시고 재미난 예들을 많이 드셔서 아직 시간 가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하신 내용 귀담아드린 것이 교회 내에서 우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뭐 밖이랑 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별히 지금같이 일방통행식으로 교단에서 얘기를 하고 듣고 하는 이런 거에선 그런 걸 탈피를 우선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뭐 성직에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된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평신도의 평신도 포럼입니다 가능하면 평신도란 무엇인가 또 평신도의 역할 이런 거랑 좀 연결시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오늘 대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일성이 그거잖아요 Just for American 아메리칸을 위해서만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명확히 얘기하셨죠 나오자마자 했던 복음을 얘기했던 에반결리온이 뭐냐 나의 에반결리온은 가포 눈눌이에요 가포 눈눌 그거 명확히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눈먼 자에게 눈뜸을 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걸 전하라고 전하라는 말이 그 앞문장 뒷문장으로 세 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의 구원만 개인 영성만 얘기하고 사회적 실천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루터가 생각했던 그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야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칼빈에 이르러서 직업 소명설이 되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막스 베브가 썼을 때 프로테스탄트들이 부자되는 것이 칼빈의 말을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기독교인들 자본주의를 자랑스러운 자본주의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부피한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루토하고 칼빈하고 자본주의로 이어졌는데 아주 선한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미완성의 종교개혁 실패한 종교개혁을 한국에서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해야 할 때 우리는 루토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김교신과 윤동주와 그리고 이 교회를 많이 거쳐간 많은 강원용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이 교회에서 많이 좋은 일을 하신 평신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가포 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가지 새로운 지평들을 설명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눈 뜨게 해주시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가졌던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승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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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